아이설틱 플레이! 아이설틱 유럽 최고 권위의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벨트 비교평가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해치백 유럽 본토로부터 드라이빙의 재미와 실용성까지 인정받은 아이설틱 한번 갖고 놀아볼까요? 터보 엔진과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결합으로 남다른 기본기를 갖춘 아이설틱은 파워풀한 가속감과 즉각적인 반응성을 보여줍니다 매끄러운 변속감과 빠르고 경쾌한 주인감은 운전의 재미를 한껏 돋아주죠 여기에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 고강성 차체로 완성된 선의 능력과 승차감은 아이설틱의 또 다른 즐거움 세단과 SUV 가득한 일상의 도로 따분하게 느껴진다면 이제는 일상에 해치백을 더해야 할 때 해치백만의 바디타입이 가진 매력 알고 나면 타고 싶어질걸요? 좁은 골목길을 쏙쏙 빠져나갈 수 있고 툭 튀어나온 후면 트렁크가 없어 어려운 일렬 주차는 물론 후면 주차도 쉽게 소화하죠 짐을 싣기에 편한 트렁크는 물론 원터치로 접히는 뒷좌석 6대4 분할 시트로 부피가 큰 짐도 넉넉하게 실을 수 있답니다 어때요? 재미가 쌀쌀하죠? 펀드라이브 데이나믹 라이프 갖고 놀자! 아이설틱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